추위 때문에 종일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이죠. 오늘은 그나마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는데요. 기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낮 동안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날이 흐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순환은 여전히 원활한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장성 0도 안팎, 나주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금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종일 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토요일이면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zmian